새벽에만 오픈하듯, 특별한 소품샵에 왔어요. 혹시 여기 소품샵 사장님이세요? 아, 저와 같은 손님이셨군요. 아, 이거 내가 먼저 가져가야지. 아싸, 두템. 와, 대박. 여기 되게 뭐가 많네. 우와, 대박. 이건 뭐지? 우와. 대박이네. 어, 이게 뭐야? 와, 치이카다. 하나만 사야지. 헐, 이거 단종된 건데 이것도 사야겠다. 이거는 두 개 사야겠다. 아, 제 것 천내지 마세요, 진짜. 와,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 헐, 이 메론빵 뭐야? 귀엽네. 근데 빛백고 같으니까 안 살래. 우와, 대박. 여기도 있네. 어, 이거 예쁘다. 이것도 사야지. 여긴 뭐지? 와, 여기 완전 천국이네. 음, 다꾸할 거니까 스티커도 하나 사야지. 어, 이거 귀엽다. 이거 귀엽다. 마이 멜로디. 대박. 핸드폰이네. 어, 이거 완전 귀엽다. 아, 이 위에는 좀 지저분해서 보기가 싫다. 여긴 또 뭐야? 어, 내가 좋아하는 키티랑 캐릭캐릭 체인지잖아. 오, 이거 사야겠다. 어, 수걸수걸은도 있네. 이걸로 사야지. 어, 귀여운 손님만 50%? 와, 나 진짜 귀여운데. 아싸. 여기 사장님이시죠? 저 이거 계산할게요. 그리고 저 귀여운데 단연히 50% 세일이죠? 네? 아니라고요? 뭐야, 재수없어.